화장대를 부탁하니까 저의 최신상 아이템을 공개해드릴게요. 짜잔! 올까요? 어, 뭐죠? 아주 따끈따끈한, 따끈따끈한 마스크팩이에요. 우선 이 마스크팩을 하기 전에 톤을 한 번 더 꺼내야지. 회갈할 때는 눈 밑까지 내려가면 눈에 들어가면 따갑잖아요, 아이크림으로. 너무 눈 뒤집었네. 솔직히 이게 마스크팩이라기보다는 흔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쓰는 모델링팩이에요. 스킨케어 다 받고 나서 차갑습니다 하고 팩 올려주잖아요. 그거 정말 집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고무볼도 있어야 되고 스포츠러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못 해봤는데 이게 딱 그 식이더라고요. 윗부분을 뜯어줍니다. 여기 입구에다가 두드리면 돼요. 팩 안에 조금이라도 남는 에센스.